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좋은 금요일 저녁인데 너무 춥습니다. 날씨도 춥고 시장도 춥고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분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코스피가 24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40.80포인트 1.69% 내린 2375로 마감을 했습니다. 2400선을 내준 것은 지난 3월 이후에 거의 7개월 만인데요.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한 1000억, 한 63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방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은 긴축적인 신호를 냈고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제금리가 거의 5%까지 갔습니다. 4.996까지 가서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LG앤솔이 마이너스 3.5%, 현대차도 마이너스 2.86% 내렸고요. 카카오는 시세 조정 의혹 수사가 김범수 창업자로 확대되면서 3.58% 급락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제가 뉴스로 따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전체 종목 가운데 81%가 하락을 했습니다. 930개 종목 중에 무려 76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1.89% 내렸는데요.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 LNF 같은 2차전지 종목들 많이 하락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도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빚 얘기, 하락하는 얘기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이럴 때가 참 빚이 무서워요. 그 전날 위택매매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거래하고서 돈을 안 갚아서 반대매매 당한 규모가 5257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 18일에도 그 반대매매 금액이 2768억 원입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가 2006년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역대 1위, 2위 규모고요. 이틀간 거의 8천억 원이 넘는 주식이 반대매매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동안 이루어진 반대매매가 8천3백억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4분기라는 게 4개 분기인 건가요? 네, 그 1평균으로 한 500억 정도 됐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반대매매 나올 게 지금 이틀 만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러면 사실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게 반대매매가 되어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 이럴 때가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카카오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결국 3만 원대를 찍었는데요.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표 한번 같이 보시면 차트 보시면 고점이 거의 16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3만 원 3자까지 보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카카오의 최고 경영진들에서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은 전해지고 있었는데 새벽에 배재현 카카오 투자충괄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창업자죠. 김범수 센터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상규명 관련한 부분에 자신감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2,400억 원 정도의 SM 주가 그러니까 한 2,4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SM 주가에 시세 조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허위 보고 관련한 얘기가 있어요. 5% 공시를 위반했다는 건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그때 당시에 공개 매수를 했을 때 12만 원을 뚫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한 건데 그때 카카오 쪽에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펀드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펀드로 들어와도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주식은 그냥 특수관계인으로 묶어서 합니다. 카카오를 봅니까? 네. 근데 그게 자기들이 카카오 아니라고 해서 4.9%까지 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카카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안 한 것으로 된 거죠. 그리고 그 이번에 잠시만요. 컴퓨터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카카오뱅크,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김범수 의장, 전 의장이 대주주의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데 그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머니투데이 방송 지금 유튜브 경제야 놀자의 저희랑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김수원 센터장님이 그쪽에 계시거든요. 언더스탠딩에 자주 출연하셨었죠? 네. 김수원 센터장님이 이번에 청구된 영장을, 영장 청구서를 입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한번 같이 보시면 공개 매수 하루 전날인 27일에 카카오와 원아시아 간 투자사인 그레이고가 등판을 해서 다른 쿠션을 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식을 사면서 500여 회 이상 시세 조정성 주문 그러니까 고가로 물량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런 주문하고 종과 관여를 했었다는 게 영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12만 300원까지 끌어올려라. 가격을 정해놓고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가의 물량 소진 주문이 180여 회나 실행이 됐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세대로 매입하면서 종가에 남은 자금 다 쏟아 부어라. 종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뭡니까? 본사에서 가격 받치고 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어차피 지킬 거니까 시세대로 매입을 하면서 계속 사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 주식시장이라는 데는 전산으로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영장상에서 근거를 가지고 했을 얘기일 거니까 저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도 굉장히 좀 예민하고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이거를 자기네가 주문 안 넣고 다른 쪽에서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어쩌면 제도를 뭘로 안 건가 이게 제가 예전에 약간 비유적으로 경찰서 안에서 사람 때린 거랑 비슷하다고 그럼 경찰이 안 잡아가겠습니까 그걸? 지금 그럼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영장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직접 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매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의 직접 매매 이외의 다른 매매가 또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당시에 판교 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IPK 증권 계좌였는데 그 계좌로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왔어요 이거 누가 들어온 거야? 카카오가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누가 들어왔는지는 카카오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카카오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회사 주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원아시아하고 헬리오스 1호라는 펀드가 등판을 한 건데 여기가 다 카카오랑 관련 회사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내가 한 거 말고 내 친구가 했으니 욕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딴 데 가서 친구만 경찰서 가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나 지시하고 있었나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텐데 이 행위 자체는 정말 검찰의 역장 청구 내용이 특사경황의 청구 내용이 맞다면 이거는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카카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안 좋고 주주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사건까지 겹쳐서 굉장히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안 믿으셨다면서요? 아니 누가 경찰서 안에서 사람을 때려요 뒷골목에 가서 때리든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심하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흑연마저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흑연 흑연마저 음극제 중국 상무부와 그리고 해관총서가 오늘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에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수출 통제 하겠다는 거고요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수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수출 통제가 된 대상을 살펴보면요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이 포함이 되고요 인조 흑연 인조 흑연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천연 흑연도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이 되는데 왜냐하면 2차전지 음극제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용 음극제 시장도 인조 흑연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하게 됐을 때는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이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랑 중국이죠 우리나라랑 중국인데 거기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 자신들이니까 우리나라가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조 흑연의 경우에는 천연 흑연보다 배터리 수명은 늘리고 또 충전 시간은 단축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조 흑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고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인조 흑연은 만드는 흑연이라 고르게 돼 있어서 인조 흑연이 천연 흑연보다 성능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이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음극제에서 2차전지를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음극제 시장에서 지금 인조 흑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하고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한국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조 흑연의 87%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쪽은 쿨타르 가지고 직접 만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흑연계 음극제의 성과를 내온 거의 유일한 국내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현재 생산 능력이 한 8만 2천 돈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로 봤을 때 글로벌 음극제 시장 점유율이 8% 수준이기 때문에 조달은 가능하긴 한 겁니다 8% 정도로 조달은 가능하긴 한 거지만 어쨌든 70% 넘는 규모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인 거죠 얼마 전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 또 게르마늄을 지난 8월에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예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고 나가라는 거였잖아요 허가 받고 나가라는 거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럼 허가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라는 한 달 동안 수출이 제로가 됐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허가 기간 동안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흑연을 또 글로벌 시장에서 8%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케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충격은 있긴 있겠죠 근데 그나마라도 포스코 퓨처엠이 국산화를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완전 제로가 돼버리는 거고요 목줄 딱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건데 자꾸 중국이 자원 무기화 아니라고 하면서 무기화를 하고 있어서 또 우력스럽기도 합니다 미국이랑 싸울 거면 미국이 사는 걸 통제해야지 왜 우리가 받는 걸 자꾸 쿠션 있잖아요 쿠션 뭔가 좀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국 관련 소식이 될 건데 석유화학 산업 관련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화학 산업이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쟁력 재고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데 석유화학 비상대응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석유화학 수출이 232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가 감소를 했고요 그 나프타 분해 설배 그러니까 납사받아서 쪼개는 설배 있잖아요 이거 쪼개면 기초유분이라 그래서 플라스틱 원재료가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가동률이 한 7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공장 가동을 100% 해야 되는데 70%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출범식에는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SO1, LG화학, 하나솔루션, 하나토탈, 에너지스 거의 대부분의 화학회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나프타 조정 관세율을 지금 낮춰놨거든요 원래 기존에 한 0.5% 정도 관세를 받았는데 이거를 0%로 낮춰주고 있는 거를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첨단 소재 해외 원천기술 확보 대형 투자 프로젝트 적기, 중공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방안 이런 것들을 내놨어요 사실 이게 정부하고 석유업계의, 화학업계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같이 보시면 이게 제일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유분, 제일 아래에 있는 기초유분을 가지고 중간 원료를 만들고 중간 원료를 가지고 합성 원료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를 한 번에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를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뭘 했냐면 합성 원료 PTA 쪽을 증설을 한 거예요 중국이, 저 기간에 그러니까 저게 합성 원료가 쭉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후로 증설하고 나서 근데 이거 증설했을 때 한국 석유학은 왜 잘 됐냐면 PTA의 원료가 PX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PTA를 증설을 하니까 우리나라 PTA는 쫙 줄어들고 합성 원료는 줄어들고 합성 원료에, 우리나라는 그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성 원료 쪽은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원료 쪽을 늘리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중국이 증설한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중간 원료의 수출 규모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 원료도 늘리자 중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중간 원료의 증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간 원료가 쫙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 원료를 늘렸을 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피해갔냐면 그럼 중간 원료의 재료가 되는 기초 유분을 늘리자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보시면 기초 유분이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기초 유분도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 유분이 우리나라 수출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 납사를 만들어야 됩니까? 석유를 만들어야 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석유업계가 그럼 놀고 있었냐 그렇진 않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메탈 소재 2차전지 소재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고 한화 같은 경우,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초 소재가 있지만 태양광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면서 키워갔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소재 쪽과 그리고 일진 머트에얼지를 인수를 해서 동박 이렇게 좀 변해간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쪽에서 가능성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LG화학도 NCC 설비를 매각을 한다거나 롯데케미칼도 중국과의 합작사를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를 매각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구도가 완전히 변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정부한테 얘기할 때는 도와주세요 세금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고민과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조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뉴스를 보면 신용평가사 피치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지 여력이 있다 괜찮죠? 유지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출 감소, 정부 지출 감소입니다 이거는 좀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준비했는데 일단 피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재확인시켜줬었거든요 AA-로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는 최근 AA-로 확정된 국가 신용등급을 한국은 견주하게 유지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안정적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딱히 문제없어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도 안 좋고 그런데도 괜찮게 보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또 중국과의 경제관계, 미국과의 안보관계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외교적으로 좀 잘 돼야 된다는 거겠죠 안 그러면 또 이제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서 등급 측면에서 재정 관련 부분에 대응하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리라 생각되면서 지출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내년 예산은 지출 증가분이 크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징조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이 얘기 들리면서 경제가 맨날 이런 식이에요 왜요? 경제학자 하면 팔 하나 달린 경제학자 없냐 온 디아 더 핸드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피치 얘기는 지금 한국은 굉장히 건전하게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쓰는 돈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니까 무슨 어린이집 예산도 줄인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인데 그게 건전하다고 그것 때문에 피치는 한국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요즘에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지금 가계와 기업이 좀 많이 쪼그라더라고요 위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정부가 좀 지출을 늘려줘서 성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재정 건전성을 바라보는 이런 피치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이용해서 성장을 높이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는 걸 근거로 너희가 부채를 좀 안 늘리고 부채를 안 늘리고 재정 지출도 좀 줄이고 있으니까 건전해 보인다고 하는 게 진짜 좋은 평가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부채를 늘려서라도 부채를 늘려서라도 성장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한 50조 빵구난다고 하잖아요 지출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분들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방향성까지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있긴 있어요 정답이 뭐냐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 정부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질로 보면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거의 공통적으로 어차피 가계부채가 늘어서 뭔가 부담이 있는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그거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럼 어차피 정부 부채랑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폭넓게 봐야 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정부 재정이 중요하니까 이거 안 늘리면 돼 그래서 나 평가 잘 받았으면 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가계의 건전성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그게 결국은 정부 부채와 가계부채는 국가 안에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정답이라고 해놓고서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정부가 지금 우리는 지출을 줄일 테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가계대출을 좀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거 또 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개혁안이 정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시나리오가 24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24가지가 되냐면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요율 보험요율이라면 우리가 얼마 낼지에 대한 얘기고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지 그리고 기금 투자 수익률 기금이 얼마나 수익을 낼지 이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18가지 시나리오가 원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좀 요구가 뭐가 있었냐면 더 받는 건 왜 없냐 지금 고갈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소득대출율이라는 변수까지 넣어서 24가지 최종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보험요율이 9%로 유지가 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을 하게 되면 54년에 기금은 없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보험요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상향하게 되면 61년, 60년 이렇게 소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보면 다 얼마 안 있습니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요율을 상향을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였을 때 소진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2023년에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일종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험료율 9%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배로 높이고 18%로 인상을 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한다 15%로 인상을 하려고 하면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을 하는 건 똑같은데 기금 투자 수익률을 2%포인트 올려야 된다 그러면 93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기금 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향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1%포인트 그러니까 연기금 정도 되면 1%포인트 상향하는 걸 목표로 삼았을 때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된다는 건데 사실 연금개혁안은 뭘로 봐도 아파요 그럼요 정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아픈 시나리오를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가 사실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더 드리고 덜 받을게요 하는 건 얘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국가의 리더라고 한다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이 모든 부담을 다 후세대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못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나랏돈을 줘야 돼요 그럼 나랏돈이라는 게 결국은 세금인데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많이 내게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결국은 소진됐을 때 미래세대가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실치만 해야 되는 거라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정계산이도 오죽하면 24개를 갖다 줬겠습니까 그러게요 자기들도 정말 기계적으로 보여준 거죠 안을 어떤 안이 더 좋다라는 전문가적인 제언보다는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라는 정도로 주다 보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의 고심도 굉장히 깊어질 거고 정치권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신이죠? 네 단신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의 업데이트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 요즘에 여러 가지 언저리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스타에서 팔레스타인 표시했다가 사과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맥도날드 매장에서 군인들에게 준다고 했다가 중동 다른 맥도날드 매장에서 되게 반발이 심했다 여러 가지 언저리 뉴스 나오는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것은 핵심 뉴스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좀 미국 선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후에 돌아와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결국은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천억 달러? 천억 달러 정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실행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행하면 또 국책 찍어야 되잖아요 실행하면 국책 찍어야 되고 그럼 금리 또 올라가고 실행 못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하원 그리고 공화당과의 마찰은 또 엄청나게 심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정말 이게 실행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언론에 나오는 거는 공화당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찬성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정말 오는 11월 17일에 또 예산안 통과를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굉장한 마찰음이 파열음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단시는 그냥 매크로적으로 중국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오늘 중국 중앙은행인 임무인은행이 기준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완화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동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GDP 때나 소매 판매 얘기를 드릴 때 중국 경제가 특별히 안 좋아지거나 특별히 좋아질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중국 정부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위기라는 생각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신으로만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 단시는 오는 30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를 엽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담냐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신들의 자산들 있잖아요 비행기라든지 항공사를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에다가 대여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럽연합에서 니네 독점 노선이니까 둘이 합치면 독점 노선이야 다른 항공사가 이걸 해야 너네 인수합병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거를 대여하는 방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들어갑니다 니네 둘이 합치면 화물에 대한 독점성이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그래갖고 이거 파는 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일 날 이사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유가 바로 승인을 해준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사회 쪽에서의 변수는 있습니다 공장에서 자기 자산을 경쟁사한테 대여해주는 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사들이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 라는 게 하나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자기네 주요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죠 화물?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사회 쪽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항공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30일 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신은 제가 단신 마지막에는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잖아요 오늘 이마트에서 킹크랩을 팔았는데 10분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권 팀장님 떼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거 했잖아요 아 이게 레드킹크랩이 100g에 한 만원 그러니까 kg에 한 10만원 넘거든요 한 11만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5천원대 말에 5천원대지 한 5천9백 얼마 이렇게 되니까 한 6천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한 마리에 한 2kg짜리 사면은 한 12만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24만원 하던 게 12만원 됐으니까 아 이럴 때 아니면 먹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왜 내려왔냐면은 미국이랑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논리 때문에 러시아산 킹크랩 그 수출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월 달에 경매를 했거든요 그 킹크랩 제가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경매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지만 이럴 때 아니면 먹기가 조금 힘들긴 하다 완판됐다면서요 또 먹기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해주지 마세요 좀 먹게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퇴근 잘하시고요 오늘 뭐 기회 되시면 킹크랩 한번 드셔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